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동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프랑스 공사관의 모습을 담은 모형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프랑스를 불란서 혹은 법국이라고도 이렇게 한자로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공사관은 법관이라고 이렇게 불려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권위원으로 1887년에 부임을 한 프랑스에 의해서 정동에 짓기 시작해서 1896년에 완공이 된 건물이 바로 이 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공사관이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프랑스 영사관으로 이렇게 격화가 되었다가 1910년에 영사관이 이사를 가면서 건물은 본래의 용도를 잃게 되었고 결국 1935년에 철거되어서 프랑스 공사관 건물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0년에 창도여중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터가 발굴이 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정동에 있는 프랑스 공사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양식 자체가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다가 옥탑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주도했었던 이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중국어를 배우고 난 뒤에 1877년 북경주제 프랑스 대사관 수습통역사로 처음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6년 뒤에 북경주제 프랑스 대사관 2등 영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1886년에 결국 조선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조불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으로 가서 도쿄에서 영사로 활동을 하다가 1896년에 조선 상주 프랑스 영사로서 10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던 프랑스 공사가 바로 프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시의 사진들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프랑시는 직지심체요지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세본인 이 직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본 최초의 외국인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직지를 고가의 지가 본인이 구입을 했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1900년에 있었던 파리 만국박람회에 소개했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역사적 가치를 알아봤던 최초의 외국인이 바로 프랑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자랑 세계 최초의 고려금속활자 구텐베르그보다 75년 앞섰다고 하는 직지의 가치를 알았었던 외국인이 바로 프랑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정동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덕수궁 사진이 될 텐데요. 이 정동 일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외국 공간들이 개설된 대표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미국 공사관이 1883년에 정동 10번지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이곳에 터를 잡게 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의 외교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정동이 되겠고요. 1888년 바로 이 프랑스 공사관도 1889년에 정동 28번지로 이전을 해오게 되면서 이 외국 공간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동 일대에 있었던 많은 공사관들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 프랑스 공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서울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당시 법국이 있었던 곳은 이 도님은 가까이에 법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양도성을 끼고 있었던 법관의 위치를 우리가 도님은 옆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의 도님은 모습이 되겠고 이 도님은 가해 한양도성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이국적인 건물이 바로 프랑스 공사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당시 서대문 정거장 뒤편으로 이렇게 프랑스 공사관이 한양도성 뒤편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바로 이 정동에 있는 이 프랑스 공사관터의 안내편과 더불어 지금 창덕여중 안으로 들어가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프랑스 공사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정 안에 한양도성을 끼고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프랑스 공사관이었고요. 이것이 건물 터가 발견이 되어서 발굴했었던 당시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그 창덕여중 가까이의 현재는 국토발전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관리법어학교가 있었던 즉 프랑스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공사관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프랑스어 교육기관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법어 학교에서의 교육 모습이 되겠고요. 이 법어 학교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바로 고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5년에 서양화를 처음 들여올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프랑스어를 통해서 서양 미술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될 즈음에 프랑스 영문사관은 현재의 프랑스 대사관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시 정식 국교가 수립되게 된 것은 1949년 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의 건물 설계자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축가였던 김충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서 현재의 모습도 그대로 잔직하고 있으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동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정동에 있었던 프랑스의 전체 조합과 함께 해봤습니다. nascent 조합과 컨셉을 이용해 주신uti의 전체 조합과 함께 해봅니다. それでは 마지막으로 고려한 조합과 함께 해봅시다. 모두 정동에 있었던 프랑스의 전체 조합과 같이 해봅시다.